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이 형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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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천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라 하시면서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감동이 됩니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요한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분량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유명한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부어지는 이 환상 부분이 바로 오늘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 안에는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마지막 때에 무서운 종말 심판이 벌어질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 세상은 손 쓸 수도 없이 무너진다는 것.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4장에서 16장 세 가지 심판 시리즈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심판이 6장에 가서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이 6장 1절이 돼서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4장과 5장은 무슨 내용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늘 보자를 보고 그 하늘 보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늘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천군 천사와 모든 흰옷을 입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환상 이게 4장과 5장에 이어지고 그리고 6장에 가서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구조가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은 세상의 권력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이 운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권세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청와대가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데 물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러나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 분은 지금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백악관이 전세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은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누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그것은 특별한 일이죠. 권세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집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무서운 심판 중에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무서운 심판 중에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약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와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직장으로 가시죠. 학교로 가시죠.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강력한 권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집무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잖아요. 성교지에서 외롭게 쓸쓸히 성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성교사님들이 계시죠. 어떤 성교지는 보금전도지 하나 돌릴 수 없는 참 척박한 땅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요. 그 성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예배하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강력한 성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보좌에서 벌어지는 예배 장면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설레이는 일이에요. 하늘보좌에서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봅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각가지 보좌의 화려한 색깔로 그 보좌를 묘사합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좌 둘레의 무지개와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요. 다 해석일 뿐이고요. 쉽게 말하면 도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니까 각가지 보석의 색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좌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 산 가득이 천둥과 번개가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횃불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곱 개의 횃불은 일곱 영이라고 우리 앞부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 주위에는 가까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는 내 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생물이 그 모양은 소 그리고 사자,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여섯 개의 날개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개 안팎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본다는 의미지요. 눈이 안팎에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우 징그럽네 이럴 수 있겠지만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도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에서는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서는 스랍이라고도 표현됐던 바로 하나님의 바로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 생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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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8절입니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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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창차오실 이시라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 예배가 펼쳐지는데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유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엉뚱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일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와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감탄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랐고 그렇게 감탄하고 감탄을 해도 영원토록 감탄할 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눈을 돌려보니 그 보좌 주위에 또 다른 보좌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보좌가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24장로들이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들은 머리에 멸루관을 썼고 흰옷을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장로들도 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자신이 쓴 멸루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찬송가 25장에 멸루관 벗어서 주합해드리세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멸루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어요. 여기 24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신구야게 고르고 고르고 골라 뽑고 뽑아 가장 위대한 성도 대표자 24명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 이것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에게는 멸루관을 주겠다 하셨어요. 또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보좌에 앉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4보좌가 있고 흰옷과 멸루관을 쓰고 있는 이 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24일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은 신구약에 신약 구약에 열두지파 그리고 신약에 열두사도 그것을 다 합친 24 라고 하는 숫자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24 보좌에 앉은 이 장로들의 환상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과 환란 중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24 장로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라. 이 땅에서 전투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너희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아라. 우리 성도의 삶은 오늘 하루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내년 2022년은 도무지 어떤 애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결과가 뭔지는 알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결과에요. 오늘 이 24 보좌에 앉은 흰옷을 입고 멸류관을 쓴 그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24 장로들이 그리고 내 생물들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들이 찬양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심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토록 찬양할 주제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나타나고 5장에 또 나타나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탄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매서운 추위지만 이 매서운 추위 중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나 그리고 그 들에 있는 잔디도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어요. 아주 작은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담겨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담겨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의 온 마음을 쏟아 창조하신 게 무엇이죠? 바로 사람이죠. 그리고 나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나를 만드신 일,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만드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일이 영원한 감사와 찬양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나를 만드신 것도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맞죠.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가장 나타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날 만드심이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마치고 수료할 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렸을 적에 남편과의 불화로 어머니가 집을 뛰쳐나가시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연락을 한 번 안 하셨대요.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살아계신 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어머니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20대 후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제자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는데 전화가 모르는 번호 에게서 왔는데 받아보니까 어머니 어린이셨어요. 내 엄마야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는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어머니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마지막 전화한 것이 자신의 아들의 전화번호를 물어물어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끊었답니다. 곧바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에 내 어머니를 만나라 내 어머니를 만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한 날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내리더니 어머니가 하나도 밉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앞에 앉아계신 어머니는 용서할 뿐도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귀하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라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왕이 되시면 누구라도 그 마음에 영원한 찬양과 감사의 주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날 만드심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드심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 만드심이 감사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만드심이 감사고 이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지요. 하나님은 만물과 함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드셔서 자신의 뜻대로 구원하셨어요. 이전에 내 죄와 수치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날 만드심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심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온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말 마지막 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일에 하루종일 수습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다가 지치셔서 월요일날 쉬는 날이 되셨는데 그날 자신의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딸은 외출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과 손주만 집에 남으셨답니다. 이 손주가 어제 주일에 배웠던 찬양과 율동을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더래요. 할아버지 보세요. 그러면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참을 깼습니다.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십니다. 이게 어린이가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아버지 앞에서 막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할아버지가 몸이 다 피곤하고 이 목사님이 마음이 다 지쳐있는데 손주가 그렇게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그래 널 만드심이 가장 큰 기쁨이지 이게 할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널 만드심이 가장 큰 기쁨이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널 만듬이 가장 큰 기쁨이란다. 내가 너를 만든 것이 가장 큰 기쁨이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찬양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날 만드심이 가장 큰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는 일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몰라 근심만 되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배와 기도 우리에게는 예배와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력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보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이 운영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무실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만 동동 누르고 있는 자 있다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근심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2022년 한 해가 어떻게 펼쳐될지를 모르나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나도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나도 확실하시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만드신 것이 감사함 날 지으셔서 감사함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이 감사함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이 감사함 이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지으신 것이 감사함 하나님 이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영원으로 되는 명력상 하나님이 짜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설문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 날 만드신 것이 감사함 날 지으신 것이 감사함 이 변화가 있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의 내용 하나님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 하나님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지으신 것이 감사함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과 감사와 영원으로 되어주면 영원으로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